겨울왕국 1 아이들은 아빠를 L14번 매니아라 부른다. 통영은 물론 진주의 극장까지 가서 겨울왕국을 진리도록 보기에 우리가 그를 엘사광이라는 의미로 L14번이라 불렀다. 그 덕분에 우리는 겨울왕국 1을 더빈, 자막, 3D, 4D까지 10번 정도 보았다. 마블 시리즈를 볼 때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진리진리한 시간을 인내하여 마침내 싱거운 내용의 쿠키 영상까지 기억해본다. 겨울왕국 2를 보면서 아빠를 기억하고 엔딩 크레딧이 15분 정도 지나가고 나서 울라프가 사실을 자신의 편의대로 요약하여 들려주는 짧은 쿠키 영상까지 보고서야 일어선다. 청소하시는 분이 서서히 기다리다. 모퉁이 의자에 앉아 우리가 나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신다. 저절로 발길이 주꾸미 식당으로 향한다.